어디야? 미안 미안 갱킹하러 간다 갱킹하러 간다 내 때 왜 저기 있냐? 파이 뭐 집 맞는 거 있어? 어 근데 그냥 간이집이야 간이집 집 좀 보자 한 번 일랜더맨이 저기 있냐? 어 방송 켜더니 프레임이 좀 떨어진다 집 구려 살짝 구릴 거 같긴 해 어 구릴 거 같은데 아 시발 어 거미 있다 거미 집 어디야 우리 집 오 뭐야 파인 여기 파인 아이디 뭐야 저거 뭔 뜻이야 어서 오십시오 파인 집이야 이거 아니 거기 아니야 떨어져 오오 일부 노린 거야? 아니지 뭐야 뭐야 아 시발 아 시발 안 보여 아 인터넷 어 집 들어온 집들어 집들어 나도 볼 거 좀 줘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여기 있네 파인 좀 반패 좀 내려라 그거 왜 꼴벌겠냐 꼴벌겠냐 나도줘 메코 이 스키 다 쳐 먹었는데 어 땡큐 아 하나도 돼 별로 없어 나한테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볼 나무좀 많이 키우고 보자 아 돌 좀 키우고 난 돌 도끼 좀 만들어 돌 도끼 좀 만들어줘 파인 기가 만들어 씨발 캐가지고 파인 여기 씨발 이 집에 터트릴게 야 이거 가져가 여기 이사 온거야 야 저거 다 공격 안해 종료 공격 안 한다고? 해버리는데 여기 버섯 파실래 버섯 파 아 그래픽이 그래픽 이쁘다 뭐야 돌 도끼 갑자기 왼손으로 내가 한 건데 이거 다 아 그래? 어 버섯 키우는 중 가둬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없지? 어 그냥 야생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좋아 그런 게 좋아 일단 집부터 발견 아 그래 나중에 하자 집을 만들자고 지금? 아니 아니 우리가 살 곳 우리가 살 곳 그게 집이 아닐까? 그거를 먼저 찾고 파밍을 하자고요 아 집 터? 어 집 터 아 다 이거 옮기자고 아니 이거 이건 여기다 둘 거고 왜 여긴 버리자 파이님 맞는 거 버려 버려 집도 아니고 뭐야 이거 버려 그냥 만든 거야 집도 아니야 집이 아니긴 해 이게 근데 이건 집이야 집이면 털 털 털 털 털 털 어디가 어디갔어 우리 팀 여기 있다 나루토야 씨 뭐야 보르토네 이거 아니 나루토인가 아니 나루토지 이거 아 나루토 그거 선인 모드구나 보르토는 얼음버전 안 나왔어 그걸 아직 이거 걔다 씨 양 잡았겠다 양 잡았겠다 서버하고 이 서버는 다른 거예요 여기 서버는 그 준하 형 서버 나노스 형 서버 가위 줘? 가위? 웬 가위? 아 양털? 양 필요 없어 양 죽이면 되네 와 인성 씨 나 줘 나 줘 나 줘 가위 줘마 양은 왜 한방이야? 양 키우자 목장도 만들어 뭘 키워 양 나랑 키워 인성 봐 야 이거 산 넘어가 보네 일단 산 올라가서 터를 찾자 어 집터 좀 탔자 집터 인정? 인정 인정 어떻게 오는거야 하이 거기서 빠르냐 하하 나루토가 제일 느려 미신새끼 어 여기 터 좀 이쁜데 좀 살짝 여기 어 뭐야 여기 좀 정상에다 진짜 정상에 저기다 진짜 저기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오른쪽 정상 올라가가지고 저기 정상 별론데 정상집이 좀 이뻐 아니 정상하면은 이렇게 내려가기 힘들어 아니면 저 바다랑 진짜 바다에서 진짜 바다 바다 더 힘들지 않냐? 바다 좀 별론데 바다 화미 안돼 바다집이 상세신대 화밍이 잘 안돼 화밍 위치를 어떻게 잡을까 아 바다집 모래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모래 다 떨어지 바다집을 비하하네 슈발 비하하라니 야 저 안에 동굴집 어때 동굴집 오? 아 동굴집 진짜 별로야 아 근데 근데 여기 주위에 나무가 좀 많아야 되지 않냐 나무 좀 많아 왼쪽에 나무 좀 많아 왼쪽에 아 근데 여기 다 평평해서 여기가 다 할 것 같은데 평평해가지고 어디 어디 여기? 바로 밑에 어 이거 괜찮은데 평평해가지고 어 내려 내려가 내려가자 야 왜 그렇게 내려가 야 그거 뭐였지? 어디 내려가게 도윈이가 어 그거 하는 법 물 물 타임 물술치 해줘 물 키 뭐였지? 키 키 키 키 뭐였지 키 키 뭐였지 키 어? 야 저 템 먹자 저거 템 먹어야 했는데 템 저장돼? 어? 어 저장돼 템 저장돼? 어 저장돼 아 뭐야 저장돼 왜 아 노잼이야 저장돼이면 노잼인데 어 어떻게 떨어지냐 어 뭐야 나 초록갱이 얻었어 갑자기 어? 나 초록갱이 있는데 내가 줬어 그거 아 그래? 어 왜 지금와 이 새끼 이래꼬 씨X놈아 오워 어 하이 놀랐다 어 여기 뭔가 느낌이 있는데 여기 살짝 버그로 만들어진 평지같아 인정? 어 어 동굴도 있는데 이용하면 될거 같은데 인정 인정 딱 동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진짜 집을 크게 해둘게 인정 뭐든지 알지 인정 인정 일단 일자로 만듭시다 나무국괭이 존나 웃겨 이 새끼 나무국괭이 나루토 새끼 아니 뭐 기다려봐 내가 지을라 했는데 이거 오케이 고기 좀 구울게 아이씨 내 나무 삐뚤게 됐네 아 여기 바다도 있고 동굴도 있고 섬도 있고 아주 좋아요 섬이 아니라 정글입니다 정글도 있고 상타치 저 앞에 섬 있는데요 씨앗 잡아서 안보여 아 뒤에 섬 있네 아 이거 밤빗대면 진짜 상타치인데 이 그래픽 어 인정? 노울도 괜찮았어 이 그래픽 진짜 지려 밤빛이 에바야 지금도 하늘 좋네 지금도 이뻐 구름 봐봐 용이야 구름이 살짝 약간 인정인데 서버 코는 뭐야? 원래 주나형 주나한테 아이디 보내야 돼 어 템 먹어야 돼 템 아 이 새끼 이 새끼란다 파인 구라였네 저 템 저장된다는 거 자기가 먹으려고 이 새끼? 이 새끼 개새끼야? 뭘로 여기 나왔네 아 아 저 형 템 안 뺏길려고 뺏기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했지 와 구라 구라 상타치였다 근데 와 야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지 난 딱 봐도 니들이 딱 험셀 기미가 보였어 내 눈 저 형 왔는데 빨간벗고 있는 거야 나 그거 보고 딱 깔았지 와 형 상타치다 템 안 뺏겼네 결국 어 뭐야 양고기도 나왔네 난 몰랐다 어 있었어 양고기도 나왔네 원래 있었어 아니야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어 근데 1.5.2 시장엔 없었어 너 옛날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그 뭐지 그 온디스크 에디션인가 뭐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한 이쯤에서 딱 줄 긋고 이쯤에서 줄 긋자 이쯤에서 어디? 이쯤에서 줄 긋고 이쯤 어디 어디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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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쯤에서 딱 그 줄 긋자 주역돌로 지옥돌 아니 왜 깨 이걸 아 잠깐만 이거 나 이런 거 있어 일단 그 여기는 다 채운다 일단 야 그냥 여기 내가 다 캘게 야 그냥 여기 다 캘게 내가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내가 이거 다 캘게 이거 나 혼자 만들어 해봐 뭐해 미안 야 아 여긴 여긴 하지마 어어 잘만내 아니 아니 두꺼만 더 하자 두꺼만 아 오케오케 딱 감았지 어 딱 보였지 여기 딱 다 캐서 만들고 서버장 야누스 형이요 나 주역돌 좀 줘봐 주역돌 와 이게 그래픽을 바꾸니까 마크 할 맛이 나네 아 터 나올 거 같아 어 왜 갑자기 어허 몰라 석탄 개꿀 야 석탄 나 54기인데 좀 나눠줘 어 뭐야 메코 다 쳐먹었네 나 4개밖에 없어 지금 아 4개밖에 없어 어 해 고기 굽자 일단 채워줘 흠 오케이 아름답다 아 이거 풀 이거 흙 좀 불편해 돌로 베껴자 아 돌 좀 줘봐 내가 메고 올게 돌 구워가지고 그걸로 해 아 그건 좀 나중에 그건 나중 단계야 그건 나중 단계? 어 그 인테리어는 좀 나중 단계로 해야 되고 그래 그래 아 돌 달라니까 이 새끼놈 어디다 야 돌 줄게 일로 와봐 왜 나한테 자주 파인 머리 줘 파인 머리 오케이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됐어x3 야 여기 소탄이 있다 많이 흙 캐는 게 괭이었나? 아니 삽 삽이 하나 괭이는 새끼야 괭이는 농사해야지 농사줘 테스트 해봐 테스트 해본거야? 어 오케이 하하 씨X 이 새끼 괭이로 씨 아니 흙 별로 없는데 왜 사람 맞으냐 삽이 쌓아 좋아 기분 좋아 어 여기 뭐 인테리어 하면 지르겠는데? 어 인테리어 이따 확.. 화끈하게 하자 어 화끈하게 일단 폭판좀 킬게요 이 돌은 뭐야? 화강암? 아 의미 없는거야 그냥 인테리어예요 방식용이야 아 화강 인테리어 그 어 4x4로 하면은 어 어때 밋밋한거 뭐라 해야 되냐 바 fleer 9x4는na 심중인데 даль 캐헤웨흿 오홑 빨리 내노냐 아니 웃겨가지고 살짝 해요 easiest 여긴 형을 못하겠어, ㅅㅂ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이제 밤되겠다 좀비야 좀비다운데 이거 막 메꿔 빨리 메꿔야 돼 이제 슬슬 어 어딜 메꿔? 아 벽 치면 이렇게 별로 안 예쁜데 약간 오픈형 해야되는데 인정? 아 이때 유리로 다 메꿔 유리로 하자 이따 유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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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기로 하자 근데 아 뭐야 갑자기 얻어져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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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부기기 밖에 없어 ㅅㅂ 깜짝 놀랐어 분위기 갑자기 바뀌길래 하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 그니까 와아 하늘 봐 하늘 봐 하늘 봐봐 와아 밑뒀어 박차 좀 켤게요 와 구름 봐 ㅈㄴ 해질성 없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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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구름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쁜데? 이쁜거 인정 돌 좀 ㅈㄴ 많이 켜봐 내가 돌 좀 켜 볼게 저기서 파인한테 많잖아 파인 많아? 나 많아 더 더 줘 더 줘 오 ㅈㄴ 많아 오 ㅈㄴ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오 아 ㅅㅂ 까비 철블럭이었어 저거 아 까비 아 ㅅㅂ 까비 철블럭을 줄뻔했네 미치 아 ㅈㄴ 까비 저거 들어와서 뭐하게 근데 나도 철가판 맞춰야지 나도 철 해야지 철 아니고 저거 금이에요 금 아 금이었어? 금은 필요 없어 금 필요 없어 금은 그냥 그거 돈이야 돈 이제 슬슬 돌로 메꿀까? 여기 딱 줄 여기쯤으로 해야겠다 어디 어디 아 여기 여기 딱 돌 여기 돼있네 딱 설치해 봐 딱 설치해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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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치자고? 네 3층? 3층이야 일단 계속해 좀 높게 해야돼 처음엔 좀 높게 해야돼 처음엔 아 그럼 좀비한테 뚫어맞아요 근데 야 이런 돌 이 인테리어 해야되는데 야 퓨저 야 그 퓨저 속도 마냥 천장 높게 하면 안되냐 우리도? 어 중단 높게 할거야 어 갱 높게 할거야 일단 모래 한 2천 개 캐가지고 유리로 다 메꿀거야 저기 앞에 그 섬 있잖아 저거 모래 섬 철 좀 차야겠는데 이거 너무 느린데 근데 철? 철 여기 철 다 줬다 야 어디 어디 오케이 아 메꿀시키 돌꽃갱이지? 어 규캠인데 돌꽃갱이 좀 오봐 어 메꿀시발 과제 달성 털이 철저 넘쳐 털이 철저 넘쳐 와 하늘 봐 쇼발 말이 안돼 뭐야 안개 뭐야 안개 안보이는데 아니 너 너 뭐 껴있는데 서리같은거 아 내꺼 봤어? 니 방송 보고 이거 이쁘지 이거 어디서 얻었냐 나도 쓰고싶다 저거 10만원에 샀어 아까 10만원에 샀다고? 10만원에 샀다고? 10만원에 맞을래? 10만원에 맞을래? 미안해 미안해 어디서 얻었어 빨리 바른대로 말해 네이버에서 얻었지 오 갓 네이버 아 맥구인거 존나해 야 너 투입 작동되냐? 나 오늘 투입 작동 안되가지고 구독 하나도 못봤는데 몰라 니 오늘 확인해봐 여기다가 오케이 오 오야 밑이 좀비 있다 구독 캐스트 한번 해봐 니 그거 안 뜰걸 계속 니가 그냥 캐 니가 그냥 캐 니가 그냥 캐 니가 그냥 캐 니가 캐줘 그냥 가져가는게 니가 넓히게 나루토 새키 나중에 이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나 영상 봐가지고 타임레스 찍게 아 이거 스펀지 있어야 돼 일단 이거 기초 틀부터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흐명 안 한거지 뭐해? 아 크리프다 오 오 왜 더 들어가 우리집 시발 오 도 다 썼어 나 돌 좀 줘 캐 왼쪽에 야 여기 왜 이렇게 몬스터가 많아 오 개 많아 스킬랩 돈 3마리야 오 스킬랩 돈 왜 이렇게 많아 정리해 파인 아 여기 동굴이 아니네 여기 동굴 아니고 약간 그거야 어 살짝 인테리식은 좋다 어 괜찮아 괜찮아 동물이 아닌게 뭔가 더 이뻐 응 어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왜 저러지 무빙 무빙 컷 어 파인 파인씨 응 아 이거 스킬랩 돈 고빙 피가 그냥 사라졌어요 나 고기 좀 줘 파인 고기 줘봐 고기 줬잖아 두개 언제 다 먹었지 뒤 있잖아 멍청아 여기 익힌 돼지고기 얌얌 뒤져 왜 아이스 아이스 조용히 먹어 비켜버렸구만 뭐야 좀비 온다 뭐야 좋은데 나 으 는개야겠다 그래 그리 자동 돌만주는 그...그 있지 않냐 무한돌 어 라...라바 필요해 라바가 아니고 뭐냐 양동이 양동이가 양동이도 양동이인데 용암 용암 필요해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아 돌 존나 많은데 뭘 돌 존나 많은데 주인 지금 뭐 신들의 전쟁 아냐? 몇몬야? 뭔 소린지 알지? 어 오 이 새끼 아네 몰랐으면 살짝 무한할 뻔 했어 농장 같은 거 있잖아 무한 철이나 무한 철? 무한 철은 뭐야? 무한 철은 뭐야 저 새끼 만들어봤어 아 뭐 진동 상상해봐서 그런 거? 어버야 나 사라졌다 트럭깽이 야 일단 그거 일단 세이브 만들면 안 돼 아 집? 아니 집이란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나 양털 좀 나도 하나 있는 양털 4개 있다 4개 침 하얀색 침대 하나 만들었습니다 침대요? 아니 침대 잠좀 자자 자 여기도 한 번씩 한 번씩 둬 여기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파이 나 철곡갱이 좀 줘봐 니가 철키면 안 되냐 이제 나 철 다 떨어졌어 니가 떨어져가지고 철 한 번 한 번 금곡갱이라든지 좀만 하고 올게 야 이걸로 그럼 철키고 와 그러면 주세요 대답 안 해? 줘 줘 이걸로 철키 해 네 몰라 나 몰라 나루토 같이 먹었는데 어 나 몰라 나루토 그 기술이야 두 개 두 개 아 네 개 줬구나 오케이 철키봅니다잉 계단식으로 파고 있을게 계단식? 아니 그 몰라 아 약간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 잠시만 여기 동굴 살짝 어디다 할지 정하자 여기 괜찮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광산 여기로 만들게 알아서 해 내려갑니다 처음에 일자로 계단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세 줄로 만들게요 입구 엔터리 만들게요 아니 인테리어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어 집 지워놓을게 내가 제 맘이에요 오케이 오 뭔 소리야 천장 얼마나 높게 할 건데 천장 존나 높게 말이 안 되게 어 말이 안 돼 어 뭐야 물 샌다 저기 여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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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발견 햇불이 키 뭐 뭐였지? 야 물이 ㅅㅂ 잘 안 보이지도 않는다 나뭇가지랑 석탄 석탄 예 예 이거 그래픽 땜에 물이 잘 안 보여 흐흐흐흐 와이 한 40, 30까지 내려갈게요 저는 아 나 고기 좀 줘야 되는데 야 왜 메코가 고기 키워라 야 갖다줘 배달해줘 여기서 애플 설치하면서 할게 그런 조수 좋다 뭔 소리여? 용암 소리 어? 용암 소리 어? 용암 소리 이 새끼야 자꾸 어 그래 용암 용암 소리야? 어 이 턴을 레프트하고 미스 들어가면 있겠다 어? 용암 소리 인정 어? 양둥이 구해올까요? 네 구해오세요 아니 근데 필요 없다니까 달걀 줄게요 달걀 먹으면 되나요? 용암 미스는 좋잖아요 용암 소리 떨어졌다 용암이 유리 만들땐가? 아니 유리는 그거고 유리는 그냥 모래 꾸면되 모래 꾸면되고 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쟤 마크 마애못이 어 나 마애못이 좀 아 용암 용암 썸면 어디지? 야 니 돌 좀 줘 어? 돌 나 61개밖에 없는데? 그거라 돌 좀 케어라 왜 이렇게 싸워놨어 이거? 아 투로 오고 싶으면 나한테 와 나 둘 둘 존나많아 아 용암 싸는데 어디지? 이거 시발 돌 줘봐 아 다 조용히 해봐 사플 중 야 웨코 돌 줘봐 우리 갈게 왼쪽이다 어 거기였어 어디 뛰어 용암 시발 발 앞에다 내가 보인 이거 지금 오 오 못 떨어진거 봤지? 어? 용암 못 떨어 오 뭐야 6개요? 오 오 오 야 이거 한 칸짜리 용이네 이거 용암이네 용암 다 지워야겠다 이거 왜 지워 이거 용암 지우면 다이아 나와 아 뭔 소리야 또 아 왜 지워 또 안 나오네 저거 옥 위에 아 저거 내가 설치한거고 아 동굴이 이렇게 작아 여기 동굴도 아니다 나가자 용암 스팟은 넣었네 오 오오오, 내려가 cyt œ 아 여기 Y이 56이라 여 wear 절대 안 나와 어 바이아 Wizreal 더 가야돼 아 돌좀 줄까 워낙에 아 죄송 철회 안요 철회 안 보이냐 오여 깜짝아 철회 안 보이는데요? 오 좋아 오 너무 밝아 너무 밝아 태하 와 병신 와우 아 와우 아 좀 가까이서 봐야 돼 이거 물 물 이 새끼 물 다 흘렸어 아이 갤멍청한 놈 이 새끼가 옆에서 갑자기 쥐라 나이스 아 뭐야 나 초록킹 배달자 했잖아 도로구깽 있어 지금은 그래야겠다 도로구깽이 좀 불편한데 빨리와 나 빛이 안보여 하이? 바로와네 돌 좀 많이 가져와 주세 형이 돌 배달시켜 저거 돌 배달 다 시켜? 왜꼬 가져와 갔다와 더 가져가 밑에 이거 렛츠 게릿 동굴 왜케 안보이지? 다른 선수들은 안하냐? 마크야? 지금은 안할걸? 퓨리는 잘 안올수도 있다 어제 같이 또 멤버 누구였어? 기도님 아니었나? 카르페는 기도 기도는 지금 못하고 카르페는 오늘 스크림한다 하... 뭐여? 뭐여? 뭐여 저거? 용암인가?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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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뭐여? 뭐여? 눈 아니 눈? 야 메코 뿌려봐 뭐여? 어 돌 꿀 땡큐 천장 얼마나 해줘? 니가 가다로 들어오봐 맥도나 천장 저... 저... 저 번지점피때 보이지? 저기까지 올리라고? 어 어 용암 사운드 지려 여기 동굴... 동굴 찾은거 같은데 잠시만 다시 쌓아 풀어야겠다 위에다 내 생각인데 이 애들 셋으로 썰볼 못해 이 애들 썰볼 개병신 뭔 동같애 봐봐 어 뭐야 저 이름이구나 저 용암인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온거야? 어 용암이 보일랑말랑이야 지금 안보여 어디요? 어디서 튼거에요 여기서 어? 여긴가? 뭐야 어 어 왜 철광석 찾았어? 응 철 좀 키워라 철이 안보인다 파이는 다이아 한번도 못키는거야? 일부러 안켰어 일부러 안켰대 일부러 안켰단 드립 일부러 안켰은 일부러 안켰어 진짜로 그냥 걔 안갔어 철만 구했어 추위에 추했다 뭘 추해 말이 되는 소리를 야 지금 다이아 보러가면 내가 바로 간다 뭐 어 시발 깜짝아 용암인줄 시발 아 영웅 소리 안나 또 갑자기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아 이거 진짜 밑에인가? 여쯤에 소리 심해. 오! 아 이거.. 오우 씨X! 오우 씨X! 여기 소리 심하다니까 바로 찾았네. 오우! 거기요? 이건 동굴이 맞길하나? 아 쫄러가면 동굴이겠다. 조심히 여기서부터. X 되는 거야, 인생. 아 동굴 찾음, 동굴 찾음. 나이스. 다리 좀 만들게. 쉬프트 누르고 계세요. 어 철광석. 꿀. 위에 있다, 철광석. 쾌라. 철캐 형이. 오우 씨XX! 오우! 오 둘이 싸운다. 사이 안 좋은가 본데? 오 둘이 사이 존나 안 좋은가 봐. 오 또 쌌다. 셋이 쌌다, 셋이. 갑자기 싫어해요. 나를 또 싫어해. 너빙 너빙 너빙. 아 왜 이렇게? 잠깐만. 와 지졌다. 여기 근데 노다진데 여기. 여기 동굴 많거든? 뭐 이렇게. 쌤 다 잃었어? 아니에요. 맥콘 얻었어. 뭐야 이 새끼는? 맥콘 씨XX 이 새끼는 누구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쟤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여기 거기 있어. 이 새끼 여기 있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 뭐야? 아 검 검 검 검 검 검 검을 만들어야 돼. 야 쟤눈아 일로 와. 아 나 저 맥콘트 템 받으러 가게. 아 내가 천 줄게. 아직 천 안 먹었어. 내가 먹으러 가야겠다. 아 뭐야? 더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뭐야? 길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야? 따라오나? 야 너희들이 갔던 곳은 햇불에 비추지 마. 그건 도래야? 반대로 해야 돼. 햇불 비치면은 존나 헷갈려. 그래서 일부러 내가 갔던 길은 햇불 안 붙이고. 안 갈 곳은 햇불에 넣어. 그니까 그 깜깜한 길이. 여튼 어딨어? 거기 내가 갔던 길이라고. 용암길 어딨어 용암길? 멍청한 새끼야. 용암길 그쪽이야? 어. 어엉. 여깄다. 할로? 잠깐만. 야 비켜 비켜 비켜. 죽어 나 죽어. 키가 없다. 어 야. 어! 죽어. 템 먹은 상태야? 없어 없어. 그지 없어. 뭐야 이거 임코디였냐? 이게 뭐냐 근데? 흰색 그 뭐야? 그거 뭐 안개 같은 거 구름 같은 거? 구름이야? 몰라. 용암의 그건 같은 거. 형 죽으면 안 돼. 아 깜짝이야. 아 야 잠깐만. 도망 도망 도망. 야 빨리 가줘. 아니 나는 갔었어 아까 빨리. 그래? 어. 변수 생겨서 그래. 어. 왜 이렇게 아프냐. 야 돌 몇 끼씩 모았냐? 너무 많아. 나 이제 0개 0개. 어디 갔어? 나 왔어 왔어 왔어. 스플레이터 어디 갔어? 내템 내템. 아 여기 있다. 내템 줘요. 돌올게. 하나 하나 더 돌올게. 형 나 템 좀 줘. 뭐야 여기. 크다. 형 이거 좀 끊어서 해야 돼 끊어서. 계속 때리지 말고 끊어서 해야 돼. 여기 위에서 물 흐르는데. 아 물이. 물이구나 이거 시발. 일단 이거 좀 켤게. 나 돌 좀 줘. 나 템 좀 줘요. 내템. 뭐야. 왜 없어. 시키 컨셉 보소. 아 나 진짜 안 먹었는데? 돌 가져와. 돌이 없어. 야 왜 거 돌 가져와. 우리 신드력 발견. 이거 하나 살 거야? 여기 타만 말고 와야지. 오. 여기 좀 좋아 보여. 여기 좀 상타치인데? 노래 나온다 이제. 용감 상타치다 여기. 어 이거. 이건 다. 저건 에메랄드? 오. 다이아다. 오 다이아다. 철이네. 뭐야. 뭐야. 에메랄드네. 철이네 이거. 에메랄드네. 아 여기. 여기 좀 많이. 키고 올게. 여기 다이아다. 그냥 날 것 같아. 여기. 다이아 뭔가 슬쩍 날 것 같아. 쓰시면. 어 이거 물. 지발 무섭게 생겼어. 저쪽으로 가겠다. 어디로 가게 너. 야 일로 가게. 왜. 아 내려간다. 오. 왜. 저건 다이아다. 시발. 빨리 켜. 빨리 켜. 아. 아 맞아? 어디 갔었는데 이게. 뒤로 올라간 거야. 어디로 한 거야. 좋았어. 아 저기 싸우고 있네. 여기까지 왔어. 나 반대로 안 나온 건데. 뭐야. 준비 좀 처리해주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봐 형. 얘를 왜 못 이겨. 어이씨. 형 끊어서야 끊어소라니까. 1초씩. 이렇게 해? 어. 그렇죠. 중간에 에너지 봐 보이잖아. 용암발받네. 미친새끼. 아 뭐해. 아. 뭐하냐 니들. 아 저 새끼가 죽었어 지금. 얘 왜 이렇게 컨트롤 줬냐. 어디서 싸왔냐. 어디서 싸왔냐. 용암받에서. 뭐야 좀비. 아. 다 잃었어. 야 거기 좀 많아. 오. 파인 뭐야. 내 거 다 먹어. 그 에메랄도 있어. 내 거에. 사과먹어 그래. 파인 나 먹을 거 좀.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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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나 이거 철국빙이 하나만 줘봐. 오. 오면 줄게 오면. 응. 근데 저거 다이아였나 내가 본 게. 저거 글픽 때문에 진짜 뭔지 모르겠어. 다이아? 맞아. 맞아? 철이다. 철을 빼주면. 야 그 에메랄장 다 먹었어? 어. 에메랄드 지금 어디다 쓰게. 에메랄드. 통과해. 석탄도 무시하지 말아 주셈. 맞아. 그런 거 다 좀. 근데 나 무시할 거임. 에헤. 이러케Ք. 티키 씨 보여줬네. 으느으읍. 아 방금 저기쯰까지 말자 그냥. 적금 너무 많아 저기 시리피. 템 좀 주세요. 어디? 내가 도와줄까? 파밍도 못해 지금 지금. 파임 분을 어디 가. 나 쾌로 간대도 간다. 나 템 좀 주세요. 와봐봐봐봐. 다시 와봐봐. 어 뭐야. 뭐야? 뭐여? 철? 어 철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일단 그거 한번 줘봐 아 철 내놓으라고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나도 지금 아 새끼야 새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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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서 나오는거야 지금? 아 그 막들이라도 막들기 철 그 만들기 나무도 없다 지금 다 먹고 왔네 다 먹고 왔네 오우 오우 파워 모으면 그냥 녹네 좀미도 파워를 모아야 되네 아 네 거기로 갔어 나 우리 이러면 돌아갈 길을 모르는데 난 그럼 다시 무게로 돌아와서 확인해봐? 어 어디지 여기? 나 먹을 거 좀 먹을 거 나한테 오면 좋아 멋있어 근데 철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철 많이 켜야 되는데 나 개많이 캔데 아 그래? 형 13개밖에 안 캤는데 아잇? 아잇 아야야 나 도와줘 도와줘 아 또 죽겠다 아유 아유 그만 뒤.. 아유 아유 자식 계속 툴꽃게기 안 죽여야 다행이다 방패 먼저 만들어라 그냥 방패 어떻게 만들어라 방패 나무랑 나한테 우리 집이 문제야 지금 왜 집이 준비 존나 많아? 아 진짜 루파 봐봐 몬스터 어 진짜야 씨발 아는 명이 있어 크리프터도 있네 씨발 아침 내면 다 사라져 걱정 마세요 아 그건 맞아 우리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야 그거 줘? 뭐 뭐 방패 줄게 일로 와봐 좋아 만드는 중이야 잠깐만 방패 까먹었다 야 여기 여기 방상타치 오쿨링 누르면 방패 막아진다 공격 폭탄 빼고 터지는 거 빼고 야 곱깽이나 곱깽이 어디인데 봤어 메코 기다려봐 나가는 길 좀 알잖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가 어딘데 자꾸 아니 방패 이거 씨발 시야 가려 안 들려 빨리 와봐 아 나 아 형 찾았다 형 찾았다 찾았다 기다려봐 이름도 보여 메코 웨이트 나 야리고 있어 이리 와 죽여줄게 어디까지 와 어 여기 좀 철 많다 철장 깨자 메코 구하는 거 보다 철이 우선 니한테 죽었어 개? 어? 다행한 거 같은데? 아 그미는 니가 때리는 애한테 죽었어 거미? 아니 그 스켈레톤 니한테 죽었다고 아 진짜? 아 죽었어 이미 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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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죽은 거 어 이 철 많다 철장 깨야겠다 어디여 근데 내려와 야 이번에 다이아몬드 그 드랍률 나아졌냐 왜 안보이냐 여기 여기 Y 높아서 그래 형 아 그래? 10이 아니야? 30이야 뭐 여기서 뭐 지랄해 그니까 내려가자 뭐여 봐 그 용암이랑 물기둥 불기둥이랑 물기둥인데 열어봐 가는 중이야 아니 가면서 청탄 청탄 떼샘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어디 갔어? 아 며코드 니 위에 있다 올라갔어 전부 소리 들리냐? 어 거기로 와 며코드 며코드 있냐 전비 소리 있는데 저기 저건가? 아이씨 조그만한 얘 못 맞추겠어 으이씨 오우 좌표 어떻게 보다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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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다 좌표 F3 아 때린다 또 물 없어야되겠다 몇과한테 어떻게 가지 저거 어 자리다 나파명이 존나 잘 되어버렸다 지금 응 어? 소리도 들리냐? 거기로 와 뭐지? 어 꼬집 좀 용암 끊어버렸다 내가 그냥 근데 어디라고? 나는 물기둥 찾았어 아 물기둥이 아 거기네 반갑다 나 있냐 여기? 물기둥에? 박수 나이스 어 뭐야 리얼 어디야? 리얼 어디야? 리얼 어디야? 아 저쪽 뛰고 있어 내려가자 더 어 저 에메랄드 오 뭔가 어? 왜? 좋은거 발견 그래? 뭐? 또 에메랄드인데? 어 오오 여기 왜이렇게 넓어 오 아 하나도 없어 켰어 에메랄드 구데기라니까 저기 또 있네 에메랄드 어? 다이안가? 처리해 에메랄드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에메랄드 다 켜 빨리 해 왜? 에메랄드 쓰레기인데 어 다이안 문드 개꿀 어 진짜네 진짜네 다이안 문드 다 과제 발성 보자 뭔데? 그니까 이게 어딘데? 더 밑이야 우리? 이 16 정도면 다이안 나와 우리도 이제 저 형 아무리 밑여도 우리 다섯 간빛 게임 잘해 주에 덮으면 나오지 않나 많이 나올거 같아 형 이런 데 그냥 다이안 있을거 같은데 야 너 앞에 물 물이야? 응 아 그래? 뭔 손인지 알았는데 미친세기 뭐야 왜? 왜? 어 어 어 점프 맥시발 왜 이렇게 이렇게 봐 나아 뭐해 아 뭐야 올라가고 했는데 길이 없구나 나이스 나이스 길이 없는데 올라가고 해서 잘 떨어졌네 흐흫 용암 주위에 파면 나오지 않을까 안녕 야 이게 딱 감이 있어 용암 주위에 있다는 빨간색은 어디다 쓰는거야 이거 빨간색은 어디다 쓰는거야 이거 레드스톤? 전기야 전기 반갑다 여기서 그냥 파자 여기서 파자 여기서 파다가 그냥 이따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자 그냥 알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직선을 파 여기서 직선 여기가 제일 잘 나와 진짜 믿을게요 믿어주세요 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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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야 거기 거기 뭐야 이거 그거야 그 저거 상원에서 나오는 거 벌레인 걸로 아는데 상원에서 나오는 벌레 또 나오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돌벌레 또 나오나 또 나오나 아 나 뭐 먹을 거 좀 또 나오나 쟤 그렇게 안 아플텐데 어 귀여워 아 나 먹을 거 좀 근데 나도 없어 형 아 썩은 살쪸 하나 있다 썩은 살쪸 내가 먹어야겠다 먹으면 좋아? 아니 허긴 채워져 어 허긴 채워지는데 독이야 독 아래? 피는 안 달아 그냥 피만 잠깐 채워주는 용도로 쓸 수 있어 돌벌레 귀여운데 용암 소리 어 존나 찍찍거려 그러니까 존나 찍찍 되네 진짜로 어 진짜 전ệxx 으하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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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바 타바 존나 난 죽었다 이거 나 떼 당했어 떼 나 떼 당했어 떼 실버 피쉬인데? 돌 물고기인데 와아 뭐야 됐는데? 돌 파먹던데 돌 파고 들어와? 아 또 날렸어 야 거기 좌표 어디냐 니들? 아 나 먹을 게 없어 먹을 것만 있으면 저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 먹을 게 없어 나도 나 먹을 거 많은데 달걀 뿌리면 먹을 거 나오나? 아니 닭 나와 아 닭 나와? 닭 잡아가지고 닭 잡아가지고 키운 다음에 닭고기 먹어 조만간 좋은생각이 돌볼리가 나와 무슨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처음 보는 거라서 난 쥔 줄 알았다 쥐 야 너 어딨어 근데 쪼나? 돌볼래 나 이거 좀 도와주라 뭘 도와? 나 템이 없어 지금 아 돌볼래 처리 끝 나 도와주고 싶은데 니들이 내 눈에 안 보이지 않아 템이 없다 지금 맥그룹 방금 뒤졌어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도와 내가 어떻게 도와줘 안 보이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낮아? 새끼 아 에메랄드야 다이아인줄 표리랑 기도야 없어요 다 뒤졌어 아 다이아 곡괭이는 얻어야 되는데 다이아 캐가지고 이 점 일단 오늘의 목표 아 오늘의 목표는 지금의 목표가 그건데 아 야 나 이거 곡괭이 없었어 다이아 곡괭이만 있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아 파인 어딨어? 아 나 좀 택시해봐 택시 아 또 죽었네 어 뭐야? 죽지마 나 절로 키우고 있어 자 일단 죽고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아 다시 돌꽃갱이야 시발 철 구워 왜 안구워 어 그러네 거기서 철꽃갱 쓰면 되는데 왜 반이 똑똑한데 니가 멍청한게 아닐까?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 사람 인정 어 야 그래서 메코 너 어딘데? 아 지금 1층 아 집에 집에도 몬스터 많아서 집에서도 파임 못해 내려가야겠다 아 먹을게 필요한데 나 닭 한번 나가야겠다 오 닭 다 나왔어 닭 두 마리 나왔다 두 마리 이따 나의 먹이가 되어라 치킨 야 근데 그 물기둥이 어디야? 그 우리 입구 있어 이게 혁복 아니야? 물기둥이? 물기둥 보이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일걸? 아 물기둥 있으면 다 온거야 아 혁곱? 혁곱 좀 말하는거지? 응 아 먹을 것 좀 갖고 올걸 빨리 와봐 파인 아니 길을 모르겠어 야 이거 탁 언제 커? 몰라? 빨리 죽여버려야되는데 파인 어디있는거야 근데? 나 그 혁곡 어? 혁곡 뭐여거든 혁곡 용암잇던거 야 어긴데? 뭐 들리냐 터지는 소리? 어 뭐 들렸긴 했는데 어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야 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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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좌표를 얘기해봐 내가 그거 파할게 그냥 알아 146 20 328 나랑 좀 가까운 것 같은데 146? 하입 4다 지금 어 여긴가 길? 여기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어떤 곳있디 146? 어 20이야 20 나 186, 13, 241인데? 어디라고? 130? 190, 200이야 지금 X가 200이야 X가 200 X가 200? 214, 216 아 뭐야? X가 200 또 동굴 발견 일단 난 죽기 싫고요 이런데 타야겠단 말이야 여기 올라갔구나 근데 케이지를 못해 지금 땡큐 아 190까지 왔거든? 190에 25야 와봐 Z 얘기해야 돼 Y는 깊이야 313 어 여긴가? 여기? 클래스 인사지 와봐 잠깐만 나 철봤어 철보면 멈추지 못하겠더라고 아 다이어 존나게 안보이네 됐고 다시 얘기해봐 X가 몇이야? X 186 여기 쭉 파야될 것 같은데 발견했다는데 다이야 진짜로? 어 어 뭐해 이게 어떻게 알았던 용암 옆에 있었는데 용암 없ете 어디에 뭐야 어떻게 알았대 X 2 응 좀 어 맛있어 두 마리 있는데 지금 어느 나에 네 야아~~ 어? 오우 쒸 바로 밑에 있다 바로 위에 있다 올린 3 아니 스키라톤 스키라톤 올린 3 대충 오케이 와 꽃게 만들었다 다이아 쇼발 이제 좀 수월해지겠다 위에 있다고? 밑에 있다고 바로 밑에 있어 봤어 나 너 너 위에 있는 거야 내가 위에 있는 거야 니가 위에 있어 아 그럼 내가 아래로 펼게 바로 아 저기 있다 소리 들냐? 아 니 이름표가 뭐 이런데 다이아 많은데 용암 밑에 어 철이다 아 못 멈춰 못 멈춰 기다려봐 아 야 빨리 빨리 아 못 멈춰 기다려봐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지 군대가면 어떡하려고 어디가 얜 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위야 모르냐 위야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나 이제 올라간다 아 나 나 나 템 좀 줘봐 나 이제 직선 올라가겠다 파자 파자 뭐야 내가 이 똥고시잖아 씨발 뺑뺑이 돌았네 파자 기다려봐 어딜 파 아니 나 나 목격이 좀 줘 공해달라고 여러분 아 나 그래 목표 달성했다 올라가야겠다 빨리 아 맞다 나 철 구웠고 있었지 아까 가져가 오씨 철 구웠던거 가지러 가야겠다 이거 하나면 끝이다 어 넌 절대 아 씨발 니 뒤질거 같아 일로 와봐 왜 내가 죽어 씨발 잃어버릴 것 같아서 개불하네 1 2 3 8 나 좀 편한데서 나 좀 안전한데서 판매한게 아 닭 언제 크냐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철있다 아 씨발 나중에 오면 커있겠지 야 먹을거 좀 줘봐 먹을거 먹을거 좀 줘봐 그게 제일 중요했어 야 너 버섯 없냐 혹시? 어 버섯 도대체 누가 다 가져갔냐 바섯? 그 검은버섯 뭐거 좀 줘봐 기다려봐 지금 굽는중이야 여기 아래있는거 아래있는거 가져가 그릇 뭐야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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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던거 야 여기 두개 기다려봐 뭐여 어딨어 아 여기다 아 씨 뭐야 삐었네 나 이거 죽어 설마? 야 왜코 이거 이거 입어 hemos 이거 이리 입어 뭐 Cinderella 뭐 씨발 계단식으로 파 으어 좋겠 뻔했네 직선을 타다가 너 또 머리필요한 셀렛투 가져가시고 와 다이아 어쩌마자 5분만에 살았을 뻔 Y 몇이 그 지상이지? Y 50? 50? 몰라 나도 잘 근데 다 다르니까 Y가 어떤 데 높고 높고 그러니 아 이거 가져가 푸 가져가 나이스 개보스터네 아 니 것도 가져가 이거 존나 좋아 이거 내가 이거 때문에 한 다 한 존나 살았어 어쨌든 우클릭이면 무조건 막아 여기 무언서 왔냐? 연합정석 물 좀 따가야겠다 지상 나가고 올라가야 되겠다 내려갈게 돌 다 사라졌냐? 혹시? 당연 나 돌 좀 많긴 해 아 너 석탄 있어? 나무 있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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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주 마 이런거 미리미리 챙기란 말이야 다 사라졌어 뭐? 다 사라졌어 넌 미친놈이야 오? 찾았어? 어? 오 우리집 바로 찾았다 야 미칼놈 올라간다 니 알아서 해 야 우리집 시발 좀비 터는데 좀비 터 야 야 니 어디로 올라왔 어디로 갔었냐 메코? 아 나한테 물어본게 아니구나 에? 메코 너 어디로 올라왔어 내려갔었냐 여기 여기가 어디야 태생이 형 마크하자 아하 한 번 해봐 나중에 나 물 좀 더 가겠다 한 번 더 알아서 해야지 아 잠깐 잠깐 마법사 마법사 이 새끼 뭐야 때려 그냥 칼로 만들어서 도망쳐야 돼 와 마법사한테 쫀다고 아 씨X 스텔레트 개새끼 도망! 아 너 도망! 위로 올라가면 되려라 그냥 크리프 만나니까 조용아 너 어디로 나왔냐 근데? 나 그냥 직선으로 올라왔어 집이야? 올라왔더니 집이던데 와 드디어 집이다 쇼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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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좀 만들어야 돼 야 집 넓냐? 그거 천장? 괜찮냐? 더 해야지 더 높게 해 내가 하고싶게 더 높게 하고싶으면 도로 가져와 내가 높게 해줄게 내가 해줄 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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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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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거 인테리어 하고 있어봐 너를 넓히고 있어봐 돌 존나많아 저기 상자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었는데 인테리어를 어떤 틀로 아 맞다 이거 돌을 넓힐 필요가 없잖아 이제 아니 그렇지 아 돌 해봤자 이따 지워야 되는 거 나 같이 모래키러 가자 형이 형 삽줄게 이거 삽키러 삽 가자 갑시다 아 뭘로 집지를 건데? 유리 유리가 갑이지 유리로 격지르려고? 당연하죠 야 먹을 거 이제 먹을 거 먹을 거 좀 줘 봐 아 나 하나밖에 없어 이거 지금 이거 하나 있는데 내가 먹을 거 야 야 동물 잡고 올게 집지 놈이네 유리로 집 지는 거라고? 응 유리야 안 되잖아 유리로 집 지으면 존나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아 이거 다이아 삽이면 진짜 존나 말이 안 되게 익혀지는데 형 인정이야 다이아 하나 있는 사람 파인 있지 아니 없어 그 외꼬한테 세 개 다 줬어 어? 외꼬한테 세 개 줬어 세 개 나 점토까지 얻은 나 점토까지 얻은 점점 필요 없겠다 유리집이 진짜 이뻐 어 어 아우 킥이 존나 힘내네요 고기는 많이 쟁여놨다 알아서 처먹으셔 아 모래 지금 두세트 캠 모래 존나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엄청 많이 필요해 야 여기 있던 돌을 누워가지고 왔어 뭔 돌 굽고 있던 돌 넣어놨나? 아 내가 가져왔어 아 그거 가져와면 안되는데 철꿍 넣어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기 좀 캐야겠다 그리고 고기 내가 좀 캐갔다 목장 좀 만들자 목장 아 이거 사암이네 아 철꽁게잉 다 썼다 아 철꽁게잉이란다 철삽 이 새끼 철턱같이 알아듣네 이 새끼 철턱같이 알아듣네 어핏 어괜을 뭐해? 어 뭐야 뭐야? 머리 많이 켰는데? 가볼까 이제? 가볼까 이제? 이거 한만 더 쓰고 고기 좀 더 켜야 될 거 같은데 고기 꽂고 있어 몇 개? 좀 많아? 고기 많이 있어 엄청 많이 있는 거 아닌데 적당히 있어 뭐해? 파인 뭐야 이거? 파인 인테리어 좀 할 줄 아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파인 인테리어 상탓인데? 모래 좀 넣을게요 고기 가져가시고 고기 좀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네? 고기 좀 줘 고기 고기 좀 주세요 저 배고픕니다 고기 줬잖아 저 안 먹었어요 혼나게 가져갔나봐 파인? 모래 좀 구울게요 고기 좀 주라고요 고기 아 예 배고파요 맨 어느 쪽에 김도운 고기 있어요 개새끼들아 오오 파인 고기인가요? 오 좋아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소파 좀 채울게요 소파 좀 채울게요 모래 좀 구울게요 모래 아래에서 구워 일로와봐 모래 꼬고 있는데요 아 아래에서 오라고 왜 왜 여기서 여기서 유리를 얇게 하면 더 많이 주지않나? 그거 뭐 해가지고? 유리 이따가 와 저거 계속 더 딛지말지? 나 아래에다 해놨는데 저거? 맞네 유리 이거 유리판 하면 더 얇게 된다 유리판으로 집줄까? 유리판으로 집주자 판을 또 유리로 만드는거지 유리로 유리판을 만든거지 뭐란거야? 시키는 어 아이고 하나 낭비했다 아 뭐해 하나 잘못 탈출했어 아까운데 어때? 뭐 약간 사실 다 유리로만 유리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딱 두칸에 하고 위에는 위에는 양털? 양털이면 양 양 키우면 되지 양 몇마리 죽여야 돼 그러면 키우면 돼 키우면 아니 자르면 되지 뭐 죽여야 그러니까 죽이려 해 뒤는거 밖에 없어 일단 두칸씩 두 블럭씩 다 채워보자 한번 각을 보자 어? 나 각 봤다 야 나 어떻게 하냐? 큰일났다 왜 자른거나 생각해 다시 뚫어넣는 이거 이따 이거 침대 설치해놓을테니까 금 금 뭐해 금 어? 인테리 인테리 인테리어 이따 밤 되면 자자 왜 근데 너희들 집은 안 지을거야? 좀비 싫어 집 지워야지 아 이거 공유집이야 공유집 나 이거 서야 이거 여긴 아파서 단지야 아 이거 유리판 하고 위에 좀 살짝 이쁜거 없나? 사암 어때 사암 아니 유리판으로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위에 두꺼운걸로 하면 살짝 좀 별로 되는데 그게 인테리어가 이런거 어때? 뭐였어? 뭐였어? 아 존나별로야 진짜 불하나나 아 어떻게 해야되지? 어? 유리판 하고 그 위에 그냥 유리 아 진짜 못없다 근데 진짜 못없다 진짜 못없다 진짜 별로였어 어 너무 별로였어 좀 찬신한거 같았는데 생각해보면 별로야 한 번 해볼게 오케이 해봐 어 이쁜데? 어? 뭐 봐봐 왜 가봐 왜 가봐 뭔가 툭 튀어나온거 같은 이런 입체감 아 밖에서 봐봐 밖에서 난리지마 아 밖에서 이 툭 튀어나온 입체감 진짜 별로야 진짜 형 나 감았어 뭐 이거 아 진짜하게 이거 아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나 봐봐 기다려봐 진짜 감았어 이거 형 보잖아 쪼락 이새끼 진짜 그 인테리어에 그 시발 건축가다 이 생각 바로 하고 딱 기다려 좋됐다 지금 시발 유리좀 쓴다 뭐 어떻게 어떻게 이상하지 사는거 아닌지 내부 인테리어 확인 뭐요 아이씨 이걸로 한번 깔면 안되네 나 이거 옛날에 옛날에 집칠 때 하던건데 일단 가려볼게 이걸 이따가 딱 물 이렇게 딱 있는거야 근데 용암도 앵간해 이거 오 융암? 용암 빛나서 좋긴 할거 같 물 물도 괜찮지 어 물도 괜찮아 물로 할게 내 횃불 달아 횃불 횃불 어떻게 달아 몰라 몰라 이거 물 안 비게 닫혀야 할걸 이거 그치 그래서 이제 무한물 만들라 했지 이거 살짝 지우고 무한물 여기 바로 옆에다가 무한물 상타치? 일단 자자 일단 자자 파인 와봐 어 파인 모르고 인테리어 왜이렇게 잘해 하하하하 파인 인테리어 고수야 아 갑자기 침대가 뭐에요 파인 인테리어 존나잘해 아 갑자기 갑자기 야 나만의 집을 지닌다는건 행복한거야 모을때마다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 그니까 뭔가 뭔가 새성돼있어 자자 일단 자자 가져와야겠다 같이 피자 너 왜 안 일어나지냐 이거 아 됐다 됐다 아 용암으로 할까? 아 용암은 근데 무한룡암이 안되잖아 아 그거 뭐야 이 새끼는 오 시벅 관종인가? 뭐하는 새끼지? 으흐흐흐흐흐흐 아 piece 저야 죽여! 오래 니 살겠다 시바 새끼야 아 근데 유리가 좀 빡센데 하아 이거를 아 이거 작업 좀 빡세다 이거 아 이거 작업을 어떻게 하냐 일단 위에 파놓고 아 좀 빡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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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나 때려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치등창에 마녀 얘기 나오길래 아 내 말 안 믿을 것 같았어 아 아 아 땡큐 아 니가 만들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을 이따 하면 되네 물을 이따 하면 되네 아이씨 이거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없냐? 없어 야 방칸 남아가지고 야 그냥 나 때려라 나 풀피 상태로 나오게 나 한 대만 때려봐 먹지마 나 좀 먹은 거 같긴 한데 다이아몬드 그 게임 안 먹으면 돼 아 배가 엄청 아프 난 배고픈데 배가 너무 아픈데 배 안 고파 아까 아침 난 점심 해결 안 됐어 난 배가 너무 아프 어 왔어 뭐야 파 형 거기 왜 파 어? 아 나 이거 얻어야 돼 이따 밑에도 물로 메꾼다 밭에도? 어 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리 물 흐르는 걸로 할 거 아니면 그걸로 할 거 물 평평하게 해야지 아니 그럼 엄청 많이 얼어야 돼 어 내가 다 할게 그래 맵고 맵고 형은 그거 좀 해봐 모래 좀 파아봐 나 지금 집 짓고 있어 나무 파게 미친 새끼 아 모래 이거 유리 존나부 좋게 맵고 파아봐 야 물로 채우고 위에 나무로 채우자 나무 나무는 갑자기 어? 물 담융암 어때 아잇 아잇 먹으프 나이스 먹으프 그것도 그래 일단 돌은 버리자 저거 돌 다 캐고 있어 이미 야 내가 했던 노력이 다 어디로 갔냐 약간 틀만 맞네 틀 뭔 노력했어 파인 내가 이거 위에 있는 거 다 높였는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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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유리 좀 갖다주라 저기 그 돌 그 뭐지 그 화로에서 열어봐 나도 뭐하고 있어가지고 아잇 너 어딨어 너 어 또 밤 될라 해 프롤탄 넣어둠 아 유리 다 썼다 유리 내가 가져가 어디야 돌 좀 먹어놔야겠다 돌은 놔줘 그리고 평평한 돌 도줘 남은 죽었었구나 좀비 소리 뭐 이게 뭐야 뭐야 내가 양됐는데 양됐는데 아니? 뭐했어? 내꺼 뭐 파고 있어? 나무 파? 어 나무 부정한거 같아 뭐야 여기 아래 폰 있나본데 아 유리 하나다 아 시바 아까 어 나 유리 육상에 하나 더 있네 줄게 조금만 더 조금만 어 저 거기로 가야돼 야 여기 가져가 오 땡큐 하아 딱 여기까지 일단 물을 채워놓을게 아 아프죠잉? 네색깔 뭐 좋아하냐 너네 둘이 좋아하는색깔 따로 있냐 핑크색 물 이거 깡둥이 더 만들어야겠다 물 밤 되면 바로 이거 잠 좀 잠시다 좀비 꼴도 보기 싫어 좀비 꼴도 보기 싫어 지금 빨간색이랑 노란색 야 색깔에 대해서 잘 안한 사람 없냐? 아 여기도 무관문인가? 오 요건 몰랐네 안 그걸로 해 nrx의 색깔로 해 파란색? 파란색 뭐랑 합쳐야 되지? 아닌데 물 이렇게 하면 파이는데 파란색 뭐랑 합쳐야 되냐 파란색? 그거 그 청금석 아 거거니? 있냐? 없지 없다고? 물 파이는데 아 안 파이는데 어? 여기 물 뭐야? 누가 여기다 양 가져 놨냐? 개 슬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쁘다 자자자자자자 왜 자는거야? 아 밤 싫어 왜 자는거야? 복쟁이구만 아 못잔다 왜? 아 바깥에 있어 아니 잠깐 게임 나갔다와 그럼 어이씨 미시놈 연결 잠깐 끊어봐 나 지금 좋아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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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임 어디? 됐어 길 뚫어도 되냐? 다시 뵙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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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일로와봐 나와서 봐봐 빨리 인테리어 생각 좀 해봐 메코 이 다음 인테리어 이 세번째 줄을 하고 야 쪼아 거기 가야지 가두지 말아봐 쪼아 거기 냅둬봐 어 거기 냅둬봐 여기 냅둬봐 여기 길 그냥 여기 아 일단 내비둬? 오케이 어 그럼 물이 끊기는데요? 물 하나 더 설치면 되지 네 아 그러네 왜 나를 이렇게 똑똑하지? 메코 배 안고패냐 배? 뭐한거 같거든 이거 봐 아니 현실 배 미친새끼야 현실 배 저녁 언제 오지? 네 왜 날마다 빔 피때빈 g 공격 시리 이제 그냥 2 2 3 2 3 2 4 5 4 5 5 야 지옥문 좀 만들어봐 지옥문 캐고 와 그거 용암이랑 그거 필요해 지옥문은 지옥에서 뭐하게? 화강암? 그거 사경 좀 캐게 사경 아 화강암이란다 그거 그 그 빛나는 거? 아 그거도 필요하고 사경도 필요해 인테리어 하려고? 인테리어 하면 사경이지 대리석 만들려고 대리석 말 조심해 돌 있냐 돌? 쩌나? 돌 많아 맥코 눌러와봐 길 쭉 있고 가면 돌 많이 먹힐걸 맥코 여기 길 좀 만들어봐 길? 어 길 만들어봐 잠깐만 어 사람들 인테리어는 사경이 맞대 탕타치 난 뭔지 몰라 인테리어는 사경이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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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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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좀 아 유리하네 아까우 형 아 여기가 아니네 길이 끝이 가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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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까지 두 개만 깼다 야 그 양동이 좀 봐봐 양동이 그 철로 만들 수 있어 철 아 오케이 어디지? 여깄다 여깄어 니가 갖고 오면 써봐 그 파란.. 그 내가 말했잖아 초록색 아 그걸로 막 찾고 있어 여깄다 오케이 저 나바 좀 캐올게요 무한 용암 만사시냐 안될꼴? 그거 막히지 않았네 옛날에 뜨끈한 화재 불났어? 일단은 여기까지 물을 잃겠습니다 아 이거 꽤 인텐트 하고싶다 이거 시발 너무 늦게 빠져 뭐 필요하지 않나? 인텐트 다이아몬드랑 책 책 존나 많이 필요할텐데 오오오오 살았다 깜짝아 깜짝 놀랐어 내가 더 놀랐어 야 돌 용암이 안 녹지? 어 그냥 아무 돌이든 나무만 아니면 돼 그냥 타는 그 제품만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무한 용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불 차일지도 모르니? 나가서 만들게요 야 나 먹을 거 좀 줘봐 먹을 거 안에 있어? 탁구에? 잡아야 돼 탁구 없어? 잡아야 돼 보기 진대 아 나 좀 있어 아 좀만 줘봐 어딨어 이거 파인 오케이 나 뭐 이거 파인 고기 어 파인 고기 어 좀 괜찮은데 비주얼? 약간 지금은 틀면 안 돼 지금은 솔직히 살짝 똥인데 야 석영이 인테리어 갑이래 맞아 나 석영 되게 좋아해 그래 일단 그 옵시디언 좀 캐 그러면 용암 거기서 무한 용암 만들게 무한 용암? 그냥 옵시디언 조금만 캐면 되지 뭘 아냐 아냐 무한 용암 필요할 거 같아 그냥 용암 있는 동굴에 가가지고 물 뿌리면 끝이야 아냐 아냐 아 좁아 아 좁아 응 좋게 양 이거 타로 자랐을라나? 양 누가 죽였냐 이거 있던 거 양 누가 죽였어 이거 죽인 사람 없을텐데 죽일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근데 메코가 말이 없는데 지금 나? 아 왜 양 사라졌어 내가 가져온 거 사라졌나 보지 그러면 사라졌나 보지 그러면 사라진 거지 뭐 도망간 거겠지 가둬놨었는데 왜 가둬놨어? 털 존나 팰려고 아 팰려고 란다 털를 패 털 줄게 내가 줄게 내가 거 거기 있는 털 내가 다 깎았어 아 아 딱 그래픽 깔끔하네 리얼로다가 텍스처 팩도 있을텐데 오호하이 하이 털 줘 아니 야 양 그거 양 목장도 만들고 다 만들자 일단 어휴 뭐 인테리어 히히히히히 하이식 인테리어 상사친 어디? 또 만들었어 어디 뭐 안 보여 저기 모래 가는 길 아 가는 길 어 히히히히히히 계단으로 바꾸자 모래 꺼야겠다 계단이야? 아니야 그 계단을 바꿔야 돼 그 계단이 아니잖아 아 아 오케오케 그 계단 응 그 계단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 계단 있지 또 뭘 좀 안 해 저는 모래 좀 키우겠습니다 이거 이거 그래 피겨? 이거 쉐이더 하니까 되던데 무한은 모래는 없나? 이렇게 무한을 좋아해 무한이 좋아 그건 맞아 다이아 진짜 하나도 없어? 어 진짜 하나도 없어 나 내 거랑 메코 거 뭐지? 그거 만들어줬거든 복갱이 만들어줬거든 그게 끝이야 까비 무한 다이아 없냐? 아 나 그 말 하려다 말 앞봤는데 그 말하면 좀 에바였어 아 이거 진짜 멋있게 파야겠다 다이야를 좀 더 깼어야 되는데 다이아가 너무 안 나왔어 야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해지니까 재밌네 계속 먹고 자꾸 만들게 돼 절대 없이 그건 진짜 창젠 100% 다이아스 다이아트 시스템 내가 나 우리 어제 만들었어. 오케이? 어. 무한물도 만들어라. 있어 이미 집에. 바깥에 있는 거. 바깥 말고 집에 있어. 어 여기 있어. 좋네. 오 개쩐다. 나는 아마 천재일 거야. 아닐 수도. 우리 저녁 언제 와? 7시에 오나? 배고파서 힘이 안 나. 모래 정도면 됐다. 진짜 존나 많이 됐다. 말이 안 돼. 여기다 물 부으면 돼? 양털 뒤. 용암에다 물 부으면 돼? 야야야야. 물 붓지마. 용암에다 붓지 말고. 물이 흐르는 걸 붓게 해야돼. 내가 만들어줄게. 가져오면. 엉덩이? 아 그거. 용암 등 양동이? 아 줘봐. 나한테 줘봐 배꼬. 내가 만들어줄게. 뭐 옵시디언 만들려는 거야. 아니면 뭐 만들려는 거야. 옵시디언. 줘봐 내가. 옵시디언 캘리 하지마. 싸대기 때리러 간다 내가. 어? 옵시디언 캘러 가면 나는 싸대기 때리러 간다. 뭔 소리야. 여기서 만들건데. 아니. 그래. 옵시디언을 캐서 만드는 거는 조 망고. 캐는 거 아니야? 다이로 캐야지. 야. 용암. 야 줘봐. 야. 양동이 어떻게 줘봐. 용암은 여기서 흐르고 이제. 여기서 흐르면. 게임 오버. 어? 되는 거야. 어? 용암 사라졌다. 막혔어 막혔어. 여깄다. 야. 양동이 내가 만들게. 용암 사라졌어. 메코야. 저기 무한용암 있는데? 이건 옵시디언. 아 저기 무한용암. 아 뭐냐면 저기 있어. 내가 망한 거 같아. 이게 무한용암 아니야? 가운데 파야 돼. 가운데 안 파지. 가운데 파면 끝난거야. 아... 됐어 됐어. 무한용암이라고. 이 무한용암이야? 어 떠. 가운데 계속 파면 돼. 가운데 안 파면 돼. 아 가운데가 안 파진다고. 가운데 가면 된다고. 가운데가 안빠진다고? 가운데가 안 파진다고. 가운데가 안 파진다고요. 아.... 인테리어다 이거. 아 이거 맞아 밑에 구멍을 뚫어놔야 돼. 까먹었다. 야 지옥 어디다 만들거야 말해봐 지옥? 위치 말해봐 여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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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여기 아니 거의 다 하는 곳이야 뭐 개소리야 여기 여기 몬스나우스도 있다고 지옥문에 어? 지옥문에 몬스나우스도 있다고 나오면 파티하지 뭐 저기다 짓는다 그냥 진대 여기 야 무한돌 만들었다 여기다 만든다 무한돌이야? 오케이 무한돌을 만들어버렸네 무한돌을 만들어버리네 야 먹을거 없냐? 무한옵시디언이 만들수가 있긴해? 나 옵시디언 만들 생각 없나 옵시디언을 만들 생각인데 옵시디언 만들어야지 그래 지옥까지 야 그 용암좀 많이 아 나 고기좀 고기 배고파 아 바라는게 많아 무한용암 없냐? 어디왔냐 개새끼 아까 파인고기 줬잖아 내가 어 없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 파인고기 벌써 다 먹었다고? 어 파인 고기 있어? 아니 나 방금 하나 먹었어 파인고기 맛없더라는데 먹지마 이 개새끼 어 어 레드스톤 깔면은 옵시디언이 만들어진다는데 그거 레드스톤 피스톨이라서 야 여기 왜 용암 소리 나냐? 여기 용암 있으니까 용암 어딨어? 아니 따라와봐 어 거기 거기 가면 돼 있어 거기 아니 여기서 들린다니까 용암 아니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있다니까 따라와봐 따라와봐 뭐야 씨발 이거 오케이 야 여기다 봐 야 여기 야 무안 물 있냐? 니 물 있냐 물? 나 물 있어 양동이 없냐? 물양동이? 물양동이 하나만 있으면 돼 오케이 여기다 물 만들고 여기다 문 만들면 되네 문 어 여기다 문 만들거야 아 지웅은 동굴에다 만들게? 어 나 만들줄 알아 이거 나 이거 지하 좀 넓혀놓을게 일단 양동이 좀 갖다 줄래? 천장 좀 파자 천장 어 아 가까운 데 있구나 가까운 데 있어 가까운 데 있어 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아 여기 그냥 던져줘 양동이 뭐다? 어 아 물 달라고? 무양양동이 엉마르대 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파인 형은 많이 있어야 돼 뭐든지 개소리야 야 잘 봐 백호 잘 봐 뭘 잘 봐 그럼 뭐 뭐 한번 보자 보자 한번 보자 오 몇 칸이지 아래가? 아 이거다 제 칸 제 칸이면 돼 뭐요 깨 깨 빨리 깨 빨리 깨 아 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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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말래 아 만든다 만든다고 그냥 지웅은 이게 이게 더 빨라 아 맞네 오 예를 들어 이거 내가 설치해서 하나 넌 뭐라고 하셨냐 나는 이거 용암 여기다 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이 만드는데 야 야 뭐야 오이 오 아 개시키야 용암 살았다 용암 살아있다 내가 내가 부은 거야 내가 부은 거야 나와 나와 아니 용암 더 있어 있는데 만들어야 될 걸 다 없애버리니까 너는 짱이다 다이아로 안 파지잖아 이거 옵시션 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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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시션 키우면 돼 캐자 그냥 존나 웃기네 옵시션 두 개 있어 뿌릴게 아니 불보다 물이 세네 역시 물이 역시 강해 위에 더 파야 돼? 좀만 아 그리고 내가 먹을 거 만들어줄게 나무 있는 사람 나무 나무 그 네 개만 있으면 돼 나무 있어 뭐 그거 인첸트 만들어줘 인첸트를 만들으려고? 인첸트를 한다고? 그 크리에이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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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드는 거 작업장 야 뿌렸어 작업박스 이거 나 옵시션 5개씩 캤어 어떻게 개색 이렇게 이렇게 치울게 야 밥줄게 뭘거 줄게 치워 가져가시고요 이거 되지않나 이거? 이거 이러면 되지 않나? 어 됐어 끝났어 나 불칠게 잠깐만 이거 털짝 그거 좀 하자 인테리어 지원문도 인테리어 해야지 야 부시돌 있는 사람? 없다고? 나 그 위에 넣어놨을걸? 자갈 없나 가까운데? 아 부시돌 있어야지 라이터 되는구나 라이터 만들어야 라이터 위에 올라가면 있을걸 나 부시돌 안 가져오는게 자갈 안 가져오는게 맥호 여기 무한물 만들 수 있냐? 만들었어 그렇구나 인테리어 좀 하고 올게 뭐 뭐 어떻게 생각을 좀 말해봐 지원물 밑에 물 자갈 없냐 아 밑에 물 밑에 그 구멍 더 뚫어놔야겠다 자갈 보기 왜 이렇게 힘드냐 자갈 보기 근데 그냥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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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5등 인테리어 이제 구멍 3개 뚫어놔으면 인테리어 완성 어때 이 밑에 봐봐, 존나 무섭지? 아니.. 아 봐봐, 여기서 밑에 봐봐 무섭지 않아? 응? 시바 아 철보니까.. 봐봐, 이 밑에 존나 무섭지 않아, 밑에.. 존나 뭔가.. 진짜 지옥 같잖아, 밑에가 아 나무는 존나 그렇게 함이야 뭐 갑자기.. 아니 지옥 못 갔는데 나무야.. 아 존나 미개 길게 길게 죽인다 와 아 싸우냐? 아니 다 만들었다 어, 레드스톤 뭐야 아 야 인정 인정 인정, 이걸 인정 이걸 인정? 천장 좀 더 뚫어야겠다 천장 뚫어보자 넓게 넓게 너무 좁다 여기 응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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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필다 오랜만에 침 침 와이크 마이크 천장 뚫어라 속상 나 하나 형 뭐 그리고 파이너 언제 와 라이터? 가는 중이야 야 누가 내가 라운디를 막아놨니? 아니구나 백호 응? 왜? 나도 죽여줘 나 배고파 배고파가지고 죽여줘 여기서 템 여기 딱 뿌려지게 어? 나도 죽여줘 고기 줄게 일로와봐 죽여줘 빨리 수프 안받았냐? 수프 안받았냐? 응 안받았어 같이 가자 저 같이 달라니까 자랑하고 있어 템 좀 비워놓고 하자 같이 야 그거 줘봐 그릇 줘봐 그릇 내가 만들어줄게 여기 상자 좀 만들어 놓을게 그릇 있어 개인형 상자 만드세요 개인형 상자 인정 여기 제 상자에요 여기 가져가시면 로가지 따버리러 가면 되네 실제로 오호 억 Printed 크기 이거 죽을수 있으니까 메뉴 아 그러네 뒤진거 또 있네 약간 변수 생각하지 변수 생각해야지 깜빡해버렸다 야 그거 그릇 줘봐 니들 다 모은거 더 만들어줄게 그릇 뿌렸어 문 왜 이렇게 뿌냐 이거 지금 뭐 아냐아냐 그릇 나 안받았네 그릇 내 뒤에 뿌렸어 여기 내 상자 옆에 아 하라면 되지 여기다 뿌릴게 아인 가자 아냐아냐 기다려봐 나 먹을거 좀 만들어줘 아 먹을거 만들려고 그릇 그릇달라고 그릇 뿌렸어 나무 더 없어 나무? 나무 더 있으면 나무 많은데 아냐 나무 하나만 하나만 뿌릴게 다 뿌렸어 가자 그냥 나 먹을거 좀 기다려봐 아니 먹을거 더 만들고 가던 철 넣고 가라고요? 오케이 헐고 어허 스틸 두개 가져가시고 스틸 두개 가져가시고 저 스틸 좀요 하나 가져가시고 어디있어요? 오케이 쪼나 개새끼 앞에 먹고 두개 쳐 먹으세요 어이구 개 돼지새끼 메코새끼 하나 주세요 필요해 필요해 갈까요 이제 그럼? 같이 기다렸다가 점프해서 같이 가자 어디있지? 메코파임 와봐 기다려봐 아 나도 방패 들어야겠다 저건 방패가 필요해 내가 볼게 검 챙겼냐? 챙겼지 검 새로하나 만들께다 검 만들어야겠다 검을 챙기네 놀부새끼 뭐야 왜 이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메릭 싫어하고 있네 밖혀 빠켰어 레츠 기릿?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파인 갔어? 여기 기다렸다가 안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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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아 짬뽀짬뽀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안가? 안가져 눈 마우쳐가지고 오우 석영이 이거다 이거? 야 나 어 뭐야 석영 캐자 버섯이다 버섯 캐서 나한테 줘 여기 허리 봐 오 야 저 돼지 좀비 건들면 진짜 안돼 저거 건들잖아? 저 다 물려오지 저거 그치 진짜? 한 마리 때리면 다 물려올걸 저 새끼 동료들 어! 좋겠다 좋겠다 파인 좋겠다 시발 파인 파인 오릇끌렸어? 파인 태민 어 파인 지금 돼지 새끼들 다 파인한테 간다 파인이 어린 상관없어 나 나와 나 나와야 돼 파인이 돼지 두목인줄 알아봐 지금 어 파인 맞춰 쓰는거 봐 지금 야 300붙 봤어 영함? 이거 이기면 내가 인정한다 진짜 아 나 좀 도망가야겠다 너 갔어? 이 형 이거 봐봐 파인 봐봐 왜 이쪽 봐봐 어우 저 돼지들이 파인이 지금 두목인줄 알아봐 저 어른 덕분에 석영 많이 캤다 아니 쟤네 원래 안 때려 어? 우리가 안 때리면 안 때릴걸? 아 그래? 야 저기 이킹 이킹 돼지고기 준다고 파인 이리 오지마 쪼로가 쪼로 다가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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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마주치면 안돼? 아니 몰라 가까이 가면 안될걸? 아래? 어디 안돼? 나 일단 때리면 쟤네 동료들이 다 다 따라와 아래? 때리면 안되는데 파인이 그냥 건드려버렸어 잡았다 야 석영 다 잡았다고? 어 어? 아 저 다 보낸거 아니야? 쪼로? 오 씨바 우리 제 새끼들 다 잡았다 이승 가있는거 아니지 설마 너 또 온다 이거 발광석 캔다 발광석 어 다 캐 발광석은 다 캐야돼 황금금 얻었네 다 쓴거야? 발광석은 아 다오 파인 근처로 가면 안되겠다 여기 왜 너 모습 너무 많아 계속 큰없이 몰려오는데 나 이럴려고 여기 온건데 이거 동영상에서 봤는데 디옥에서도 말 만드던네 아 그럼 캐야돼 그거 그냥 크리에이티 모드야 아니 아니 실제 야생에서 어 그거 할 수 있긴 한데 짜증날걸? 계속 옮겨야되잖아 어? 계속 옮겨야되잖아 템 계속 옮겨야되잖아 아 지옥이 아예 그건 한다니까 나무를 만든다고? 마을 말 못찍는데 칠 수 있겠지 칠 수 있겠는데 칠 수 있겠는데 템같은거 다 옮겨야되잖아 그러니까 나무같은거 얻으려면 가서 캐야되고 좀 더 귀찮지 않나 혼자 해 여기 석영이랑 발광석 밖에 없나 얻을건 아마 석영을 많이 캐자 인테리어 하려면 좀 많이 해야되 이거 어 많이 캐야되 언제 오겠어 어 소리봐 그러니까 이런 척 언제 오겠어 시발 어 근데 맨날 올거 같은데 흐흫흐흐흐흐흫 여름이 부족하면 더 얻을건데 흥헛흫흫 흥헣흐흫 흥헣흥 흥헛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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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거 지옥이 지하에 있었었는데 뭐 소리라 극축정기 때 극축정기 때 극축정기 때 내가 알겐 모르였어 에이 아닐수도 있어 에이 아닐수도 있어 아아 아아 정확하다고 말해 안할거야 어.. 발광석.. 발광석 도깨를 키는거지? 아니 그냥 뭘로 켜도돼. 발광석은 뭘로 켜도돼 그냥 이 개 개야지 새끼 잡아라 발광석 뭘로 켜야돼? 아무거나 켜도돼 그냥 손으로 켜도돼 아무거나 켜라고! 뭐? 도깨를 켜면 더 좋아 도깨를 켜면 더 좋아 안 떨어지는데?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 깨져 그래? 가루 막 떨어지지 그니까 가루 그렇지 가루 먹어야 돼 원래 가루 먹고 있어 쪼까 그냥 나 먹을 거 좀 니가 와 난 알아서 만들고 오겠어 이거 석양 몇 개 불러가나야? 석양 그거 사사 사사야? 아 근데 말이 안줘 석양 뭐 존나 많이 켜야겠네 그러면 많이 켜야죠 이걸로 인테리어 다 해야 되는데 오 돼지 개많아 미친 돼지의 인테리어 깔끔하고 멋있을 거 같아 저거 지옥 기억해나 저거 기억해나 저거 기억? 아 지옥 씨발 기억이랑 지옥 합쳤다 뭘로 지옥해나? 기억이라 했네 뭘로 문 다 막고 있는데 돼지들? 어 아 쟤네 안 건드리면 안 데려 쟤네 착한 애들이야 아래? 순해 근데 파인이 아까 건드려서 그래 원래 친구가 제일 높은 애야 파인 친구야 어 닥쳐 개새끼야 움직이는데 남은 거 같은데 형 어딨어 맺고 아 좀비 옆에 있어 응? 문? 아냐 아냐 끄고 있는데 계속 맛있게 밥을 먹을까? 아 맛있어 뭐여? 아우 맛있어 뭐여? 버섯이랑 그릇 합치면 되지 않나? 안되네 아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상한 소리 들려 계속 고스트 고스트 버스트도 착하네 아니 너 보면 바로 그냥 색감이 눈 아프다고 색감 상태였을텐데 그냥 바로 네 눈에 보이면은 돌멩이 던져 아니 계속 아 소리 존나 무서워 이거 아 그니까 맨날 맥코가 저녁에 내는 소리잖아 이거 인정 뭐야 여기 어이씨 야 이거 기억할 수 있지? 지역 아이씨 지역문 지역문 기억을 지호로 하지 정말? 발광석 게임 어이씨 계속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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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옆에 왜 이렇게 좀비가 많아 아이씨 잠깐만 발광석 봄만 게임 진짜 나 약간 저장 좀 와야겠다 살짝 넣고 올까? 살짝쿵 어 어디있어 근데? 형 그 나 올라오면 있어 그 나한테 그 지역문 올라오면 있다 그래 난 지역문 돌아가야겠다 들어간다고 지금 벌업혀? 어? 거의 근정하지 같이 가자 나 날 저래 간 manque 조raine 나ница 아아 Plan 태루 태루 태 Jerry 아아 분구 얘기 인정 흠 아 ben 시발놈 т hyd 오오오오 오우ㅕ 오우ㅆ 야! leurs Bare 폭탄하려면 이제 지옥문 못 열어서 다시 못 돌아가 지옥문 닫힌다고? 어 그거 뭐지 폭탄 맞으면 어 폭탄 맞으면 지옥문 터져 지옥문이 터져? 야 너 판다 있어? 상자 더 만들고 싶은데 어 나 갈게 기다려봐 내가 만들어줄게 아 제 상자 꿀이 구현 달광수 캐 꿀이 구현 아이씨 내꺼 내꺼 뭐 여기 만들어줬잖아 여기다가 뭐야 상자 추가해줬잖아 여기다가 아 이거 파인꺼야? 어 아 파인꺼야? 아 파인꺼에서 추가했네 몰로 나 뒤에있어 어 나 뭐야 나 이제 추가 못해 나무 부족하다 아 여기 나무 있겠다 나무 있다 기다리 기다리 어 나무 없네 수고 빠이 지옥문을 써야해 일단 석영을 석영 박스를 윽아 개지 니끼들아 석영 어차피 석영 너 자리 넣으면 되겠다 그냥 인테리움 다 잡아 족치겠어 발광석 가루 나이스 여기 발광석 있는데 저거 왜 안캐 다 넣었다 여기 발광석 46개 만들었어 니꺼에 다 넣었다 57개 아 이거 만들라고 나 한번 죽을까? 왜? 먹을거 필요해가지고 저거 가서? 야 일로와봐 나 줄게 어 그래 가자 지옥타자 다시 타자 어디있어? 아직도? 얼큰이? 코스트 어디갔어? 메코새끼 어디갔어 메코 메코 닮았던데 얼큰이 어디갔어? 사라졌어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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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밥주세요 얼큰이 사라졌어? 얼큰이 얼큰이 존나 무서운데 진짜 얼큰이야 이름이? 어 언제 이름 지어줬대? 존나 무서웠었잖아 아 저 좋았어 또?